채팅창에 셀프노트에서도 커버를 많이 해요 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관계입니까 셀프노트 셀프노트 스튜디오랑 저랑은 비공식 노예 관계고요 노예계약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려 뭐지? 꿈인가? 형님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형님 오늘 스케줄입니다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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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프네 흠 사사 살려줘 흠 형님 뭐하고 계세요? 목표 보이는데 흠 흠 계속 실망 흠 흠 흠 시사시간 끝났습니다 조금만 내려오세요 아니 아니 야 이 개XX야 개XX 개XX 흠 흠 흠 흠 흠 benefits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서랍 흠 흠 흠 흠 제주스 워니 난이 가라 너와 예아야야야야 어디에 있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윤재홍같아요 한키 더 지금 이 느낌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난이 가라 너와 예아야야 어디에 있나요 점심 키가 남네 아니에요 저 지금 딱 한 번 더 한 키도 올려 한 키도 올려가자 한 번 더 아니 그 제주스 워니 제주스 워니 제주스 워니 가라 너와 예아 어디에 있나요 제이야기 진짜 마지막 한 번 더 한 키도 올려서 진짜 마지막 제주스 워니 제주스 워니 Do you know what I mean 제주스 워니 제주스 워니 제주스 워니 제주스 워니 제주스 워니 진짜 마지막 그니까 뭐 하시는거에요? 살려주세요? 집심시간에 있다가 잠에 맡아주세요 2020년 9월 25일 지옥갔던 고해가 업로드됩니다 자막을 해줘서 자막은 계획입니다 자막을 해주세요 자막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